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소 같은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례적으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서 피해자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와 상담소들은 한 통의 임의의를 받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배정받은 정부 예산이 벌써 동났다는 겁니다. 총 4개 기관이 예산을 받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요청이 급증한 데다 한 건당 지원금액도 상향되면서 이례적으로 빨리 기금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은 현행법상 국선 제도가 지원되지 않고 국선 제도 자체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법무부 소속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맡은 1인당 사건수는 약 61건. 한 건당 약 22만 원 받고 일했는데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료법률지원 예산 확충.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국선 변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화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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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